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고3, 3월 모의고사 32번 문제 이것도 빈칸을 마땅하게 잘 채우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약간 이게 좀 길어 보여서 우선은 읽고 이 빈칸에 가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A. 로저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회사의 부회장이래요. 지금 쉼표하고요. 이렇게 명사 명사가 나열이 되면 아 이거는 동격을 의미하는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더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큰 회사의 부회장인 이 로저스라는 사람이요. 한때요. 간단한 생각을 가르침을 받았대요. 지금 수동태니까 제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refresh. 뭔가 refresh 한다는 게 저희가 이게 콩글리시로도 많이 쓰죠. 한국말로도 많이 쓰는데 뭔가 기분 전환을 한다 이런 건데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refresh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르침을 받았대요. 배웠다는 거겠죠. teach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이렇게 두 개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가지는 친구인데 여기서 이 더 뒤에는 목적어가 뭐뭐 슬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나왔죠. 뭐뭐에게 해당하는 이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나갔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면 수동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나왔구나. 이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보이지만 얘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refresh를 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배워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지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began when Jeff realized that as he drove home from work each evening his mind was still focused on work-related projects. 이거는요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Jeff가 무엇을 깨달았을 때 이 that 이하를 깨달았을 때인데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 이 as 부분이 여기 evening까지 딱 있는 거예요. 뭐뭐 살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가요 매일 밤 일로부터 집으로 운전을 해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일에 연관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걸 시작을 했대요. 이거는 여기서 refresh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을 시작했다는 거겠죠. We all know this feeling. 우리는 모두 이 기분을 알죠. We may have left the office fiscally but we are very much still there mentally as our minds get caught in the endless loop of replaying the events of today and worrying about all the things we need to get done the following day. 되게 길지만 끊어서 읽어볼게요. 단어가 어렵지는 않아서 잘 끊으시면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은 이 but 앞에부터 끊어 읽어볼게요. 우리는요 아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office, 사무실을 떠나왔겠지만은요 하지만 우리는 mentally, 정신적으로는요 여전히 그 사무실에 굉장히 있어요. 여기서 그냥 very much still there는요 매우 많이 그냥 아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넣었구나 그냥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는요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매여 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as, 뭐뭐함에 따라서요 이 as 뒤에를 또 끊어서 보시면 되겠죠. our minds get caught in the endless loop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요 끝나지 않는 어떤 루프 루프 하면은 이게 선형, 순환구조? 이런 게 루프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끝나지 않는 어떤 순환에 갇혀버린 것처럼 갇혀버림에 따라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프에 대한 설명이요 오브 뒤에 replaying and worrying 이렇게 두 개의 동명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환고리이냐면요 오늘의 사건을 계속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리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서 소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날에 맞춰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래요. 자 이 루프라는 거는요 결국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거 복귀할 필요 없는데 계속 다시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때 저랬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리고 내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일 해야 될 일들이 뭐 있지 아 맞아 이거 끝내야 되고 저 끝내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니야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끝나지 않는 고리 순환에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we need to need to 하면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et something done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원래 이 get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갔고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that이나 which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이 전체 관계절이 이 things를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다음 날 따라오는 날에 맞춰야만 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so now 그래서 지금요 as he gets to the door of his house he applies what he calls the pause that refreshes 자 뭐뭐 할 때요 그가 그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을 때요 그는 적용을 한대요 무엇을 적용하냐면 그 목적어가 지금 what절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가 refresh를 하는 일시정지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what은요 the thing that로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what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같이 포함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선행사가 없더라도 이거 자체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건데요 지금 he calls something the pause that refreshes 라고 a 부분이 지금 사라졌죠 이 a 부분이 지금 이 what의 선행사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시정지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he stops for just a moment 그는 잠시 동안 멈춰요 he closes his eyes 그는 그의 눈을 감습니다 he breathes in and out once 그는 한번 깊게 숨을 후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깊게 천천히요 as he exhales 자 그가 exhale 하면 숨을 내뱉는 거예요 x 하면은 밖으로 향하는 어떤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반대로 숨을 마시는 거는 인헤일이라고 하죠 아무튼 숨을 후 이렇게 내뱉을 때요 그는 땡땡땡땡땡땡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일을 끝내고 마쳤을 때 계속 그 일에 함몰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refresh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집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있죠 자 this allows him to walk through different door to his family with more singleness of purpose 이거는요 그에게 무엇 하는 것을 허락하냐면요 자 오직 단일한 목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의 가족에게 가는 거 그 프론트 월 앞문을 통해 걸어가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영어적인 표현이라서 해석을 제가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의역을 하자면 자 이러한 일시정지를 해서 심호흡을 하는 이러한 과정은요 그로 하여금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그의 가족에게 가도록 해줍니다 라고 의역을 하는 게 더욱 자연스럽겠죠 한국말에서는요 자 it supports the sentiment attributed to Lao Tzu 땡땡 하고 자 이거는요 어떠한 정서 감정을 지원을 해준대요 자 attributed to Lao Tzu Lao Tzu에게 기난 Lao Tzu 덕분인 어떤 정서라는 거예요 자 in work 일에서는요 do what you enjoy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세요 in family life 가족과의 삶에서는요 be completely present 온전히 그 현재에 있으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세요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attribute to 하면 뭐뭐의 기인한 뭐뭐 덕분인 이런 뜻인데 자 이거를 조금 한국식으로 의역을 하자면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정서 자 Lao Tzu로부터 배운 어떠한 정서나 감정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배웠다는 걸로 저희는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위에서 어떤 아이디어 간단한 아이디어를 배웠다고 말을 했었으니까요 결국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family life에서는요 be completely present 딴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 지금 이 앞에서는 이런 거 다 걱정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일로부터의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refresh하는 일시정지를 가진다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숨을 내쉴 한숨을 내쉴 때 숨을 내뱉을 때 그는 뭐가 되겠어요 이러한 일에서의 일들 다 있고 지금 be completely present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를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let the work issues fall away 자 일에서의 이슈들이요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 let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하다 사역이죠 이게 지금 답이 되겠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2번 한번 선지 보겠습니다 make a plan for tomorrow's work 자 내일 일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 지금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retraces the project not completed yet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2번과 3번은 결이 비슷한 오답이에요 feels emotionally and physically exhausted 지쳐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에 대한 거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refresh해서 가라 라는 거니까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reflect on the treatments that he made that day 그날 그가 만든 어떤 성취를 생각하는 거 이것도 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개 다 비슷한 결의 오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reflect 하면은 산나의 뜻으로 반사하다 반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 두 가지 뜻이 굉장히 둘 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두 단어를 모르셨다면 이 두 뜻을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32번 구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방식 자격증도 분석독 좌우